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의원도 고발이 됐습니다. 고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 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해서 가짜 뉴스로 판명 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소속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고발을 했어요. 김의겸 의원을 경찰에 그러면서 이종배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데도 아직도 지금 민주당 대변인직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성폭행범이 민주당 윤리위원장으로 있는 것과 지금 뭐가 다릅니까? 면책특권 뒤에 숨어 중상 모략을 펼치는 정치 공작. 이번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결국 김의겸 의원도 또 법적 조치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신세에 놓이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폭행범과 비유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김의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변인직은 좀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변인이라는 게 그냥 대변하는 거잖아요. 당을. 당의 입장을. 그런데 김의겸 의원이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할 때마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얼굴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에도 심각한 위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감 중에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면책특권과 또 협업이라고 표현한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법적으로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도의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문 행안부 장관은 물러나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저는 김의겸 대변인, 대변인직은 좀 내려놔야 된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제가 박원석 의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박원석 의원님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고 민주당 소속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3자적인 시각에서 김의겸 의원의 저 정도 가짜 뉴스 판명된 거는 우리 김유정 의원 말씀대로 그냥 대변인직 정도 물러나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의원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조금 더 책임을 가하게 물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박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대변인직은 물러나야죠. 일단 대변인직은 기본으로 물러나야죠. 그리고 저게 고발이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김의겸 의원이 처벌받아야 될 사안이 다투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또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책특권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허위임을 알고도 그런 얘기를 했다면 면책특권 범위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판례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그건 수사나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될 텐데 대변인직에 김의겸 의원이 계속 저렇게 앉아 있으면 기자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김의겸 의원이 뭐 발표를 하게 되면 정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공당에 그것도 국회 제1당의 대변인의 공신력이 떨어졌는데 저걸 계속 고집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옳지 않죠.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 물러나라.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 보기에 아니 그 당의 김의겸 대변인은 저렇게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하고도 대변인직에 앉아 있는데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반론을 펼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여당이나 정부를 향해서 펼치고 있는 공세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대변인직은 빨리 물러나는 게 당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번 주제 마무리하면서 왜 긴급 응급조치 결정서라는 거 이게 피해자한테 가야 되는 문서인데 이게 가해자인 더탐사 측에 전달이 돼서 논란이 임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정서에 저희가 어제 토크를 하다가 이 결정서에 한동훈 장관의 주민번호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결정서에는 주민번호까지는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주소 그다음에 본인의 이름과 그의 가족의 이름 정도는 있는데 그런데 주소는 굉장히 상세하게 있어요. 다만 주민번호까지는 담겨 있지 않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